오늘 추수 때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1월달은 추수 계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1월달에 추수를 해 가지고 1년 먹을 양식을 거둡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심어도 자랄 수가 없고 바로 추울이 오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이치를 보면 오묘하지 않습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수거하고 또 한 계절은 쉬는 것 이것이 요새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사람이 진화되고 똑똑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뭐 지구가 똑똑해 가지고 진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계질 쉬는 겁니까? 질당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네 다 끼 맞춥니다. 진화가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신 것 같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했습니다. 참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참 오묘합니다. 쉬는 것과 안 쉬는 것 차이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납니다. 과거에 서부개척시대 때 미국에서 막 말타고 저 서부지방에 가서 금을 캐자 라고 땅을 막 말뚝만 받으면 내가 거기다 하고 막 미리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참 엄청나게 빨리 갔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후손들 하나도 없어요. 일찍 가서 금을 캐고 넓은 땅에 말도 빠고 이게 내 거다 하는 사람들 그런 때스리로 막 가가지고 때를 지어 가지고 빼앗고 차지하고 가는 사람들 그 후손들 이름이 서부지방에 하나도 없습니다. 동부에서 천천히 그 넓은 땅 누가 다 차지하겠나 천천히 가도 하나님이 우리 거 다 준비해 놨다고 천천히 간 사람들은 지금 서부지방에 유명한 이름 올리는 사람들이 다 후손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미리 가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금을 캐고 저끼리 총수가 다 죽고 목장 해가지고 다 뺏기고 지기고 하고 다 없어졌고 그렇지만 주일날 쉬고 예배드리면서 천천히 간 사람들이 후손들이 지금 서부지방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러 같은 데는 오히려 좌익들이 지금 설치고 있지만은 그 지방의 유지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생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또 한 계절을 쉬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이는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겨울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오묘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겨울에 눈 속에서 꽃 피는 것을 들어봅니다. 눈 속에서 꽃이 올라와요. 눈 속에서. 그 땅도 어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꽃이 올라오는지 그 어떤 사람은 잔디 대신에 그걸 심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눈이 있는데 거기 막 꽃이 알곱딸라가 피가 있다고요. 은 땅에서 올라오는 새싹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종류와 같은 나무가 같은 풀이 같은 때에 자라 올라오고 같은 때에 꽃이 피고 같은 때에 열매를 맺고 이것이 무슨 진화입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식물들을 같은 때에 꽃 피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식물들이 땅 속에서 서로 뭐 전파를 보내 가지고 우리 같이 꽃 피자 올라오자 그렇게 합니까? 그 땅 땅 어른 땅 꽃게임을 찍어도 삽이 안, 꽃게임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뭐 어딘 새꽃장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뭐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냥 가날품 그런 것이 올라온다.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땅이 조금 넘는다 싶으면 벌써 꽃을 피우고 있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삭시 나고 피고 열매 맺어놨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그 시를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큰소리 다 치고 있죠. 요새는 또 조금 뭐 하는 거 있습니다. 어떤 꽃은 색깔이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태생에 한 가지 색깔밖에 없는데 그 꽃이 여러 가지 색깔로 막 나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신기해 가지고 많이 사 가지고 가지고 가져보긴 했는데 그게 방사능을 쬐어 가지고 그 방사능을 조절하는 거 가지고 색깔이 변했대요. 그래 가지고 색깔을 갖다가 여러 색깔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 팔고 나오죠. 오세요. 그런 조작질은 좀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색깔이 하나밖에 없던 그런 꽃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신기해 가지고 많이 사고 그러죠. 그러나 사람은 생명 있는 신은 절코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수십 년 한 몇 백 년 전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간 생명을 만들어 보겠다고 참 수많은 과학자들이 생명 만들어 보겠다고 별짓 다 하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겠다고 하고 연구하다가 죽어간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바이러스 하나 못 만들었고 박테리아 하나 못 만들었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단백질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움직이게 살아 움직이게는 못 만든다. 바로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때만은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 죽어간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살아나버려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사람도 사람이 사람 살렸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면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짐승들과 생명체들이 사람에게 죽고 있습니까. 길 가다 보면 노루사슴 뭐 오소리 이런 것들이 차에 치기가 죽은 시체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루사슴 때문에 차가 부서지는 그런 데는 괜찮은데 사람이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는. 하위에서 막 80마리 90마리 달리는데 노루가 한 마리 뛰도록 오면 뭐 그대로 바치면은 차도 운전하지 못해요.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냥 우리가 뭐 사슴이 얼마나 크겠노 생각하지만은 사람 사슴 크기가 이거 거의 우리 키하고 거의 같습니다. 내 발에 찍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냥 이거 사슴섯은 도로 있잖아요. 뭐 저기서 나타났다 싶으면 뭐 언제 뭐 펑 넘어가버려. 뭐 지가 잘못 맞추면은 중간에 한 번 뒤졌다가 탁 놔버려. 그냥 금방 뒤진 것 같은데 어디 가버리면 없어요. 날라 생기는 것 같아. 탁 하면 막 둥둥둥 떨어져 버려. 천천히 큽니다. 그거 뭐 바치면 벤츠럭 같은 것도 한쪽이 완전히 짜버려져 버려요. 그래서 바로 안 죽어요. 그래가서 더 비스비스로 가다가 죽는 놈 다 굽다 버린다고.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녹용이라고 자려고 하는데 그러면 위법입니다. 죽은 거 아무 손 못 대게 돼 있어요. 이런 엄청난 생명체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걸 만들 수도 없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세균을 못 만드는데 그런 짐승들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축으로 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는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 생명체들은 우리가 수력으로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체는 하나님에 속하는 거예요. 잠시 두 마리가 하나 소련이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몇 개인지 다 세우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께서 직접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 천국 복음 이것을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생명입니다. 시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권고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서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과지개께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위에 과실을 찾으나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내가 어찌 땅만 버리느냐 했습니다. 그러니 과지개가 대답하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과일을 맺으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3년을 찾았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었다. 무화과나무가 이런 봄되면 이 열매부터 가지의 열매부터 나옵니다. 열매부터 나오고 이제 그 열매가 자라면서 이제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는 참 오래 걸립니다.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뭐 그건 한 한 달 반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열매가 나오고 과제에서 나온 열매인데 이게 뭐 크기는 작고 크는데 안 읽는 거요. 한 그날 한 달 이상 걸려야지 겨우 읽는다고 그랬더니 열매가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그런데 여름 하루 뜨거울 때 그때 열매가 딱 나온다 싶으면 한 3일만 되면 벌써 다 익어가지고 버려 터집니다. 벌써 막 거기서 꿀이 막 떨어질 정도로 뭐 3일 4일 한 4일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막 커져가지고 익어가지고 막 버려지면 꿀이 떨어지고 참 빨리 익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나오는 이 무화과는 이게 뭐 언제 익을지 암만 기다리다가 막 목이 빠져요. 아니 저것도 안 보려고 보고 보고 한 한 달 이상 기다리다가 있지도 않아요.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무화과가 나오면 이것이 열매부터 나와야 되는데 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되면 잎사귀가 막 무성해지고 열매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름 되면 몇 개 달리다가 뭐 그만두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안 맺히는 나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오래 지나니까 몇 년 지나니까 열매를 맺히더라구요. 그게 또 시기가 또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무화과 나무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힙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안 맺힌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보통 한 1년 넘고 한 2년쯤부터 벌써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열립니다. 보통 사과나무나 뭐 다른 나무는 3년 돼야지 이제 제대로 열리가 열매가 열리죠. 그리고 3년 되고 부터 그때부터 이제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지만은 좀 큰 게 새기 시작하죠. 4년 때부터는 정상적인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거의 두는 수가 많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일찍 열립니다. 잘 자라고 그릇만 잘 주면 잘 자랍니다. 3년을 기다려도 열리지 않는다. 그래 올해도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그름을 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내며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료하시고 올해도 참아 주십시오. 올해 열매 맺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도 참아 주십시오. 내가 참 열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올해도 우리를 참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게으릅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기다리실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판되고 올 것입니다. 여러 번 책망을 들어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뭐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냥 망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 번 책망을 들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죄란 말이에요. 아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딱 버티다가 갑자기 당한 것이 우리 보기에는 갑자기 당했지만 자신은 알고 있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갑자기 당했지만 자신은 여러 번 책망을 받은 죄라 이 말입니다. 여러 번 책망을 받아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하느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해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봉 21장 18절 19절에는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정고를 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의 길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없으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경고하시고 그대로 너는 이제 버림받았다. 다시는 너는 열매 못 맺는다. 이렇게 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도 때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두루 파고 걸음을 주고 말리고 하나님께 진노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지만 어떤 때는 마지막 경고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열매 없는 자에 대한 주님의 분노가 직접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처음에는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비유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두루 파고 걸음 줘가지고 잘 열매 맺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하지만 마지막 때는 비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보시고 그대로 저절해 버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와 같은 주님의 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사회 5장 2절에서 찬 포도를 원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 책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 유단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한 뿐 아니라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흩어졌습니다. 전세계들을 돌아다니면서 고통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사회사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사회사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회 성경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듯이 이사회사 39장까지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야겠다. 너희들의 죄를 용사,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꽉 찼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장 이하 40장부터 시작해서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 40장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은내의 장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용서하고 너희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겠다. 이 신약 27권과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이사회 66권 이중에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축복과 사랑을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를 사서 바벨론에 또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가서 민족이 멸망하다시피 다 흩어지고 영국에서는 뭡니까? 메리의 왕 때입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을 일부러 잡아 죽여 가지고 길바닥에 던져보고 개가 파묻고 전 시체가 그야말로 길에서 썩어도 손은 못 대겠어요. 유대인들은 짐승보다 못하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멸시천대 죽임을 당하고 제살 몰수를 당하고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가질 수 없고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2000년의 수모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겨가 보고 그냥 그렇게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청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을 뽑아 가지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또한 세우게 했는 겁니다. 1차 대전 때도 완전히 유대인들이 뭐 멸살되다시피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영국이 독일의 뉴투 폭탄에 완전히 망할 지경이 되어 가지고 전쟁을 포기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외무장관이 자기 안에 그 한탄을 하면서 지금 우리는 전쟁할 돈이 없다. 전쟁할 돈이 없는데 이제 독일은 지금 점점 더 왕성에서 이제 영국이 꼭 망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한탄을 했는데 그때 영국 외무장관 아내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죠. 아내가 돈 많으시면 되나 돈 많으시면 지금 화약도 사고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때 이제 그러면 한 사람 소개시기를 줄 테니까 만나보라.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언덴과 로스 차일드에요. 로스 차일드 그 사람도 유대인 계통이에요. 유대인. 그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돈이 필요하다. 거기서부터 이제 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이 사기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지키고 그야말로 실을 말리려고 하는 그때 그런 외부장관의 아내가 유대인 건 누가 알았겠어요. 그 핍박 중에 세계 최고 은행가가 유대인 건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래 은행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아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이 돈은 누구 누구 것이다. 그거에 누군가 하면 바로 제일 최초 다마이트를 다이나마이트를 화약으로 만든 사람. 다이나마이트는 어떻게 무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걸 화약으로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 유대인이 또 그 사람이 전 세계의 모든 탄약을 다 자기가 만들고 다 팔아온 거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지. 살다가 그 사람 돈을 마타가 있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유대인 독립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전쟁이 이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독립을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회 때문에 빚이 575년경 아닙니까?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A.D. 1948년에 1948년에다가 575년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2500년대죠. 2500년간 나라가 없었어요. 민족도 전 뿔뿔 흩어지고 잡히면 다 죽이는 죽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 아닙니까? 2500년간 완전히 망인 나라죠. 그 나라가 하나님 섭리가 안 돼서 나라를 세웠다고 이스라엘이 그래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무섭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도 너무나 놀랄 일이죠. 찬 포도 나무를 찬 포도를 원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 책망하시고 내가 수없이 너희를 내 날개 아래 품을 암따기 병아리를 품 듯이 품을 냈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주님 얼마나 예수살렘을 향해 쳐다보며 한탄했습니까?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에 신공했을 때 그 비참함은 말도 다 못했다고 그랬어요. 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로 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성전을 금으로 치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금이 녹아가 땅 속으로 들어갔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다 다 제끼고 파내가 금 훔쳐갈라고 금 빼갈라고 로마 백령들이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다 금을 펴려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만명 넘게 되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다 피난과 헛어졌는데 그때 비참함은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전 애국이나 전 중동지방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를 포로로 나를 종으로 데려가 돌라. 내가 옛날에는 종을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사돌라 했어요. 한 필요 없고 먹임만 주면 내가 종으로 평생 살겠다고 이러면 유대인들이 아무데나 가가지고 나를 종으로 사돌라고 그걸 빌었는데도 반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아무도 안 샀어요. 유대인들은 필요 없다. 우리집에 종이 너무 많다. 다 자기들 필요한 종 다 차지하고 그 외종들은 그냥 다 죽을 못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뒷도장군 침략 이후에 멸종됐는지 말로 못합니다. 그러다 종으로 팔려가는 뭐 돈 받고 팔려간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자신을 종으로 막 맡겨가지고 그럴 때가 그런데도 독립하려고 할 때는 유대인들이 득세를 내가 독립하려고 할 때는 엄청난 노예비를 매겨가지고 독립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막 돈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 독립시킵니다. 자기들끼리 막 돈을 모아가지고 똑똑똑하다 싶으면 한 사람 독립시키면 그 사람은 나가지고 자유인 신분으로 장사를 하고 해가지고 돈 모으면 그걸 또 추구해가지고 이래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독립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유인이 돼가지고 전세계에 떠돌아다닌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또 참 놀랍게 지혜를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끊기도 우리는 무시 못합니다. 여기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해서 철탄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너희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살아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거든 후유 주시고 꾸지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마음 품은 자들아 의심을 품은 받지 못한다 했어요. 의심 없이 구하고 그대로 받으라. 성령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고사하고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완전히 분열되어가지고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 찼죠. 기독교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고 미움이 가득해서 뭐 교단 교단끼리 사오고 이단이라 하고 사오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지 참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꼴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공산 그 세계에 가까이 와 있는데도 아직 다투고 있잖아요. 아직 한 마음이 못 대고 있어요. 누가 좀 보금을 전하고 좀 두가를 나타낸다 싶으면 막 갔다가 깔깔 문 떼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막 바보로 만들어보고 이단을 하고 못 가게 만들고 막 그리고 또 그중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감히 상상을 못할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야기 가르쳐주는데도 마음이 강파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참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쓰고 계시는지 우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악한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가 오래참음과 자배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